오늘은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와 우리나라 한국 간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가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2의 한국이 되어가는 마다가스카르. 그들이 한국과 꼭 닮아가고 있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다가스카르와 한국의 관계는 196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이 아름다운 섬을 노리던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인해 마다가스카르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수입되면서 잠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다시 관계가 복원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마다가스카르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받는 시점은 바로 1990년대부터입니다. 대우를 필드로 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마다가스카르로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마다가스카르의 90년대 한국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자 IMF 외환위기가 한국에서 발생했을 때 한국에 많은 경제적 연관이 있었던 마다가스카르 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2.7배가량 되는 큰 섬이지만 인구는 2,900만 명 수준에 불과해 90년대부터 마다가스카르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한국의 경제적 의존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디모 그룹 기업의 마다가스카르 농지 구매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사건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것은 130만 헥타르. 마다가스카르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의 면적이며 한국 전체 농경지의 약 8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99년간 개발하는 조건으로 계약 직전까지 왔다가 이 사건을 빌미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마다가스카르 혁명이 번지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마다가스카르의 농업 환경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쌀농사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부 연안의 섬나라이지만 놀랍게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스트랄로이드 태평양 동남아 인도네시아 일대의 오스트랄로이드 계통 오히려 대만 원주민 인도네시아 일대의 민족 범주에 속하는 경영이 많아 아시아적인 식문화가 있어 쌀을 주식으로 할 뿐 아니라 마치 한반도처럼 일시적인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 강우량이 집중되는 시기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한반도와 비슷한 건조한 기후대의 특성으로 인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후적인 조건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 기업의 농지 99년 임대 조건이 만약 성공했을 경우 한국의 농업 자급 자족이 가능한 환경이 됐을 뿐 아니라 해외 식량 수입 의존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관계가 좋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농지 99년 임대 사건은 마다가스카르 내에서 또 해외에서 한국의 제국주의적 대권 확장주의라는 식의 어느 정도의 정도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었을 정도로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최근에서는 좀 더 다른 의미로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산업 분야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핵심 필수 광물인 니켈은 그동안 사실상 인도네시아 일극 체제로 압도적인 1등 수출 물량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늘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니켈로 인한 패권국 지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니켈이 없으면 배터리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광물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예 배터리 산업의 패권까지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관련 시설을 인도네시아에 지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에 니켈 관련 한국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을 짓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물 패권이 자칫 한국의 배터리 산업체들을 을로 만들어버릴 가능성까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등장한 나라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세계 3대 니켈 광산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마다가스카르에서 최초로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니켈 납품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세계 히토류 공급망 시장에서 마다가스카르의 입지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업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었던 마다가스카르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가 생겨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협력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협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팝 한국의 문화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현지에는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까지 생겨나는 서 이러다다는 마다가스카르가 제2의 한국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공격적인 1대1로 투자에 나선 상황입니다. 광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유엔에 표받친 아프리카에서 자국을 지지해줄 나라를 많이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서구 열강의 광물자원 패권 지정학적 패권 등을 중국이 갖길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 동부 연안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아주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2017년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기도 했고 1대1로의 협력 국가로 지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 배후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공정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니젤의 쿠데타 소동은 바로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사건으로 이 사태를 계기로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똘똘 뭉치며 대항을 하려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공을 들이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노골적으로 친 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병 반대 표결의 표를 던졌던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장관을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해고를 시키는가 하면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2018년도 마다가스카르 선거에서 러시아의 요원들이 현금 다발을 현지 언론인과 후보자들에게 금과 보석 꾸러미를 들고 살포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사실상 마다가스카르의 언론 정부 요직이 친 러시아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지휘하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급작스러운 횡사를 하는 사건이 생긴 후로부터입니다. 아프리카의 주요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득을 챙기던 그룹의 수장이 바로 프리고진이었고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그의 군사적 상업적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힘이 미치던 곳이 바로 마다가스카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횡사한 이후로부터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러시아의 힘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2023년은 한국 마다가스카르 제수교 30주년 기념 해로 여러 성대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붕사단체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수교 30주년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와 한국은 우방 관계로 수교를 맺었으나 잠시 소련의 영향이 마다가스카르의 미친 이유로 단교를 했다가 다시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마다가스카르의 정치 지도가 서방에서 반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차례가 정령 오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서구 사회는 물론 러시아, 중국 모두 마다가스카르를 바라볼 때 다소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달라야 합니다. 친환경 주민들과 친화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량한 마음가짐으로 양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았던 미국 기업 애플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BOE는 중국의 중국의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로 올해 초만 해도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의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사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기존에 거래하던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닌 BOE의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를 대량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이런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애플은 팀, 쿡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시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원가 절감에 눈이 돌아간 애플이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으자도 모릅니다. 1월 해외 언론에 따르면 애플 전문 분석가로 유명한 거밍치가 애플이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를 중 국외 BOE에 대량 주문했으며 그 양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2024년에는 BOE가 아이폰 LTPO 디스플레이의 최대 공급 사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거밍치는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의 디스플레이 공급사는 BOE를 비롯해 BOE가 하이엔드 아이폰 LTPO 디스플레이의 20%부터 30%의 물량과 저가형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약 70%의 시장 점유율 웰 유지하게 된다면 아이폰 디스플레이 공급업체 중 최대 공급사가 될 것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최신 아이폰 열 레시지용 OLED 패널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 BOE는 아이폰 14에서 기본형에만 패널을 납품해 올해 아이폰 열 레시지에서 BOE의 OLED 디스플레이 점유율은 8%로 추정됩니다. BOE는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을 늘리가 위안 투자를 확정한데 이어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1억 2천만 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4 라인업 제품을 위해 발주한 디스플레이 물량이 1억 2천만 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애플을 고려한 투자로 평가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BOE와 애플의 협력은 매우 공고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결국 결단을 내리면서 BOE를 선택한 애플은 결국 한국에 애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BOE와의 거래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OE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BOE는 삼성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법원에 제소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삼성관계자들은 기술 도둑은 우리가 아니라 BOE라며 격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다 못한 삼성전자는 자사 공급망에서 BOE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BOE의 공백을 LG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매우기로 했는데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자 삼성과 LG가 모처럼 손을 잡은 셈입니다. 17억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BOE에서 공급받는 TV, 스마트폰 패널 물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BOE는 삼성전자에 TV 스마트폰용 LCD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 대부분이 TV용 LCD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는 BOE 물량 공백을 LG 디스플레이와 일본 샤프와 중국 2위 디스플레이 업체 차이나스타, 대만, AOU 등에서 매울 계획입니다. 벌써 TV용 LCD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교섭이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로부터 TV용 OLED를 공급받는 삼성전자의 LCD 조달 물량도 늘릴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동안 치열하게 경쟁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의 관계가 한층 끈끈해질 전망입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옴디아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전자는 TV용 LCD 패널의 10.9%를 BOE에서 조달했습니다. 이외에 차이나스타, HKC 디스플레이, AEO, 인오룩스, LG 디스플레이, 샤프 등에서도 적지 않은 물량을 조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BOE와의 거래를 줄이는 것은 최근 소송전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BOE는 올해 5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충칭제일중급인민법원에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신들의 OLED 패널 기술을 베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삼성디스플레이 OLED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유동하면서 BOE 이익을 훼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에 특허 소송을 준비하는 와중에 외려 BOE가 선수를 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자사의 디스플레이 특허 5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보고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지난달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격분해 BOE와 거래를 끊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LCD 업체가 많은 만큼 삼성전자가 BOE와의 거래를 끊어도 공급망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10토부터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TV 출하량은 5천만대에 육박하는 세계 1위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BOE가 손실을 각오하고 삼성전자와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OLED 패권 경쟁 때문입니다. OLED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삼성과 LG 발목을 잡아 야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업체인 디스플레이 서플라이체 DSCC에 따르면 1분기 세계 OLED 시장 점유율은 삼성디스플레이가 47%로 1위입니다. 그 뒤를 BOE 21% LG 디스플레이 11% 등이 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 자금 지원을 받은 BOE는 2021년에 삼성과 LG를 밀어내고 LCD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과 LG는 LCD 사업 대신 OLED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BOE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과 LG가 모처럼 손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플이 BOE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OLD 시장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BOE의 움직임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법적 대응에 다른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작년 1월 삼성디스플레이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인저드가젯 모바일센트릭스 가제픽스 등 미국 부품 도매사 17곳이 외부 디스플레이 부품과 펜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미국 내 다수 사설 수리업체의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수리용 패널을 대량으로 납품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 다이아몬드 픽셀 등 핵심 특허를 상당 부분 침해한 두 분입니다. 더욱이 대부분 제조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출처불명 제품 이라는 점에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특성상 법적 대응이 사실상 통하지 않아 이국으로 공격을 우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상 BOE 등 중국 경쟁사를 공격하기 이야미라는 의미입니다. BOE는 우리나라의 자충수로 꼽힙니다. BOE는 지난 2002년 자금난으로 하덕이던 SK하이닉스로부터 LCD 사업부를 넘겨받아 기대를 세웠습니다. 이후 핵심기술 4,300여건을 빼돌린 뒤 하이닉스 디스플레이를 부도 처리했습니다. BOE는 국내 인재들을 수없이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하우 상당 부분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 등으로 기소된 돕텍 전 대표 A씨가 징역 3년을 최종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씨 등 9명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시블 OLED 엣지 패널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 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비사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일부를 중국 업체 두 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되는데 같은 해 오토부터 8월 삼성으로부터 받은 도면 등으로 3D 라미네이션 설비 24대를 비사에서 제작한 뒤 중국 고객의 16대를 수출하고 추가로 8대를 수출하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설비는 엣지 디자인 스마트폰을 만들 때 유리와 패널을 하나로 합착하는 모듈 공정을 처리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양쪽 끝에 곡면 디자인을 구현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난도가 높은 기술로 꼽힙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기술 인재 등이 넘어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OLED까지 따라오기 전에 중국 견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BOE는 한국 기술과 사람으로 큰 기업인 셈인데 자체 기반 없이 훔친 기술로 성장한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업인 아이폰 SE 시즈의 차세대 모델이 예전과는 달리 내년에도 출시되지 못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BOE 때문입니다. 최근 유비 리서치는 4세대 아이폰 SE는 협력업체의 부품수 그 문제로 이내 출시연도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SE 4세대 모델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OLED 패널이 탑재될 것으로 유력하게 전처지는데 이들의 패널의 성능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폰 양산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BOE는 오는 8월부터 아이폰 15 전용 OLED 패널을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윤대정 유비 리서씨 연구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OLED &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 세미나에서 BOE가 8월부터 아이폰 15 OLED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성능 문제 등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BOE의 아이폰 15 OLED 물량이 제로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BOE는 현재 아이폰 15 시즈부터 4개 모델 전체에 적용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위한 홀 디스플레이 가공의 난항을 겪고 있으며 패널 홀에서 OLED 화소의 빗셈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가 오는 8월 애플로부터 디스플레이 양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2월 재승인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아이폰 15 OLED 초도 물량은 모두 삼성디스플레이에 넘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삼성계열사가 BOE에 대해 소송에 나선 것은 중국 기업들의 기술 유출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시작됐음을 보여줍니다. BOE의 경우 국내 차세대 전력반도체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고액의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나선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BOE는 자회사 등을 통해 탄화규 소화 질화갈륨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BOE가 이전에도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인력을 다수 흡수해온 만큼 차세대 전력반도체 시장에서도 인력방어대책이 절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내 언론 취재에 따르면 최근 BOE는 국내 복수의 탄화규 소화 질화갈륨 개발 인력의 이직 제의를 위한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질화갈륨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임원 A씨는 이터부터 3주 전 메일을 통해 BOE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며 10명 내외로 관련 인력을 구성해 중국으로 함께 올 경우 더 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고 밝혔습니다. 국내 탄화규소 소재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 BC도 비슷한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며 BOE가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SUVD 화학기상 증착 엔지니어를 국내에서 섭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탄화규소와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입니다. 기존 실리콘 소재 대비 고온 고전압 내구성이 높고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통신 등 여러 산업에서 쓰이고 있으며 탄화규소의 경우 반도체 전공정용 부품으로도 활용됩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인력을 빼가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특히 전력반도체 분야는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힘을 키우는 분야로 최근 갈륨 등의 수출 통제를 선언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노하우가 집적된 자료를 몰래 빼내 중국의 복제 공장을 지으려던 일당이 한꺼번에 재판에 넌되겼습니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주도한 이번 범행으로만 최대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천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 산업기술범 죄수사부 삼성전자와 SK 이닉스 임원 등을 지낸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와 함께 삼성전자 협력 회사인 비사를 통해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낸 공범 6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넌되겼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에서 18년 SK 이닉스에서 10년 동안 임원으로 재직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는 2015년 중국 청두시부터 자본 약 4,600억 원을 끌어와 중국의 회사를 세우고 대만의 한 전자제품 업체로부터 8조 원대 투자를 약정받아 싱가포르의 반도체 업체 시사를 내세워 삼성전자와 SKIX 출신 반도 채인력 200여 명을 시사로 영입했습니다. 회사 자본과 인력 확보를 마무리한 A씨는 2018년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역에 복체 공장을 짓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설계도면 클릴룸 조성조건 BED 베이식 엔지니어링 데이터 등을 몰래 획득해 생산기 지건설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설계 자료는 삼성전자가 30년 넘게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영업 비밀입니다. 검찰은 이 자료의 가치가 최소 3천억원 최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공정 배치도 와 BED는 30마노미터 이아디렘 랜드플레 시제조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행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비슷한 품질의 제품이 대량 생산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회복 불가능 한 손해 가 발생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중국에게 기술을 넘겨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제재로 이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이 불가능 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 유출 시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시도에 맞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적 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자신들의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100년을 견딘다고 장담하던 중국의 한해저터널이 개통 보름 만에 물바다가 돼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8시 32분 중국 달에내 해저터널에서 터널 바닥에 물이 고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영상에는 터널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장면과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터널 측면에서 물이 새는 영상과 운전자가 터널 내부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소설미디어 웨이보에도 올라왔고 터널 내부 도로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상들이 여러건 게시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은 샵 개통한지 보름밖에 안 된 터널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급해진 이 해저터널의 운영사는 터널 일부 구간에 물이 고였지만 오전 10시쯤 긴급 보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시 공안국도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일 뿐 터널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널 자체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니라 보조도로에 있는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것이라며 해저터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둘러댔는데요. 상식적으로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샜는데 터널이 잠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백포 양보해서 이 말을 믿는다 해도 개통 보름 만에 그것도 출근 시간대에 물바다를 만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일 개통한 다렌 헤드터널은 다렌 증산구와 간증지구를 잇는 왕복 6차로 간선도로 중 다렌만 해역지하를 뚫은 구간으로 터널 길이는 5.1km 다렌 씨는 개통 당시 100년 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굴착 공법을 적용했다고 자랑했는데 물과 보름 만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 해저터널에 물이 샌 이 사건은 그렇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중국식 부실공사는 역사도 깊고 다양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장면은 심하게 흔들리는 중국의 한 고층 건물의 모습입니다. 쓰러질 듯 과하게 흔들리는 모습에서 아무리 봐도 부실공사가 의심됩니다. 중국 선전시에 있는 이 75층짜리 건물은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설계 도면조차 완성되지 않은 채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결국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한 건물 사용자들은 원시적인 자구 채까지 내놓았는데요. 이 건물이 흔들리면 곧바로 달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 상가의 천장 일부가 부서져 내리면서 바닥에 흙거미도 쏟아뒀습니다. 결국 이 75층 건물은 일부 허용했던 상인들의 출입마저 막으면서 유령 빌딩이 돼버렸습니다. 선전시 당국은 건물의 진동과 치마가 모두 허용치 이네라고 밝혔지만 흔들린 원인은 여전히 조사중 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아심차게 추진중인 일대일로 사업역시 부실공사의 예외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 네팔공항에서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여객기 추락사고 관한 포카라 국제공항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듀트를 통해 건설됐으며 개통한지 15일 만에 60여 명이 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공항이 부실공사가 있었던게 안녀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7월 착공해 올해 초 문을 연 네팔 포카라 국제공항은 대부분의 건설 비용을 중국 수출 은행 차관으로 충당했고 공항 시공 역시 중국 국가기계 공업 회사의 자회사인 중국 camc 엔지니어링 이 맡았습니다. 인도 일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는 네팔 매체를 인용해 네팔 정부가 중국 으로부터 공항 건설 비용으로 차관 약 2,600억 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인도 매체 뉴스18과 네팔 간지들은 포카라 국제공항의 입지 자체가 문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계양 건너터 공항 부지 인근에 있는 매립지가 맹금류를 유인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종하기에 위험한 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매립지를 옮기지 않고 무리하게 계양을 했다가 그만 이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만 다렌시의 해저터널처럼 이 공항 역시 문을 연지 불과 보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중국이 지원한 일대일로 사업은 세계 곳곳에서 부실공사로 균열이 가거나 결함이 발견돼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 남미 등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제3세계에서 진행해온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입니다. 완공된 지10년도 안되어 수천개의 균열이 발견되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파키스탄 일룹 젤룸 수력발전소 터빈에서는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완공 4년 만에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 비용이 증가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이 나일강 인근에 완공한 우간다 이심바 수력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전소에서만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같은 나라 카루마 수력발전소에서도 벽체균열과 부적절한 소방시스템 등의 문제로 완공시기가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앙골라에서는 10년 전 중국 중심 그룹이 수도 루안다 외곽에 건설한 대규모 공공주택에서 균열과 곰팡이가 발생하고 곳곳에서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1대1로 사업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는 국가 채무무리행 선언 이후 공공지출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에서 거액의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코레아 전 정권은 27억 달러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 개발은행에서 이율 6.9%를 빌리고 중국 수전의 공사를 맡겨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10년 만에 균열과 결함으로 가통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입장에서 빚을 내서 발전소를 지었는데 10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코레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통안에만 무려 180억 달러를 중국에서 들여왔으나 매물 등 부정부패와 방만한 지출로 엄청난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한 2019년 에콰도르 회계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업체가 지은 학교 200곳을 조사한 결과 57%가 당초 일정보다 늦게 완공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교실 바닥이 기울고 케이물이 노출되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은 그 나라의 인프라 니즈에 맞지 않거나 자연환경에 피해가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환경파괴는 물론 부실공사로 인해 핵심 인프라가 예상되는 수많은 결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서 해당 나라의 재정 부담을 더욱 늘리는 사례도 부지기수 였습니다. 차라리 건설을 안하는게 나를 뻔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민폐 프로젝트 1대1로 추진하는 통한 한국 기업들은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 기계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 기계 3사는 깜짝 실적을 냈고 국내 건설 경기 의 부진을 미국 수출 호조로 반전 시켰습니다. 특히 50년 만에 미국 건설 경기 호황으로 두산바 팻은 지난 1분기 영업 2기 전년 통기 대비 90.2% 나아 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건설 경기가 부진했지만 미국 매출이 호조를 보인게 깜짝 실적을 올린 원인 이었습니다. 전문가 미국이 중국과 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미국 내 건설 투자를 늘린 것이 한국의 건설 장비 회사를 에게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가 없었는데 50년 만에 건설 호황이 찾아온 것인데요. 한국 건설 장비 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두산바 캣이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건설 기계사들이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미국으로 무대를 북미 맞춤형 전략으로 미니굴차기 등 북미에서 선호하는 건설 기계 라인업 을 늘리며 투요 대응에 나선 것이 주요 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 건설 관련 기업들이 대형 사고를 치는 사이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대박을 친 것인데요. 돈을 빌려주면서 인프라 사업을 해준다고 했지만 부실 건설로 두고 두고 욕을 먹는 중국 과 같은 방식으로는 주변 한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불신만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초대박이 났습니다. 한국에 무려 3천조원을 즉시 입금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3천조원이면 한국의 1년 GDP보다 많은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때문에 GDP 절대 금액 순위 12였던 한국이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인도 독일 일본을 제치고 한방에 GDP 세계 3위로 등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한국이 큰일 냈다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디서 얼마나 대박이 났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것인지 지금까지 바이든이 한국에 했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대로 너무나 큰 뒤통수를 한방 제대로 날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이닉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은 미국이 투자를 확정하자마자 한국기업들에 부여했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추가 유예기간을 없애버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규제에 추가로 유예기간을 부여하면 안된다는 여론이 미국 주요 상원위원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와 SK 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위원은 현지시각으로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투자 규제 유예는 위험한 선택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 이닉스 TSMC의 중국 반도체 시설 투자 제안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들 반도체 기업은 중국 내 생산 설비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만료되는 유예 기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1년 또는 그 이상 유예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코 루비오 및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이러한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미국 상무부와 진아 러몬도 상무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위한 유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원의원들은 한국과 대만에만 특혜를 준다면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모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코르비오 상원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한국과 대만에만 특별혜택을 주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홀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 내 이 국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에 최소 250조원을 투자하여 초대규모 R&D 센터와 공장을 짓습니다. SK 아닉스도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 최첨단 패키징 공장을 비롯해 최소 수십 조원을 투자합니다. 이외에 한국의 2차전지 회사들의 투자규모 합산하면 1천조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여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투자가 완성되면 협력 업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소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투자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만 53조원을 투자하고 향후 20년 동안 삼성과 마코르비오 상원의원이 말한 일본과 네덜란드는 한국과 대만에 비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준의 규모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 득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마코르비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미래 기술을 지배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을 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 공급망을 차단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는 한때 차기 미국 대선 후보에 거론됐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 입니다. 2011년부터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하원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에 중국 YMTC의 낸드플래시 탑재 가능성이 거론될 때도 가장 적극적인 반대의 의견을 내놓으며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 아이닉스 TSMC의 화살이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상원의원들은 러몬도 상무장관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 투자 규제 유예 조치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한국에 주었던 특혜들을 모두 뺏어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보다 더한 뒤통수를 친 나라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 지불해야 했던 분담금 8천억원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폴란드가 우리가 8천억원 전액 현금으로 지금 당장 지불할 테니 KF-21 2차 개발부터는 인리가 이 알려지자 인리는 한국에 분담금을 낼 테니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8천억원은 커녕 10원조차 보내지 않은 인리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리 바로 옆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가 인리가 한국에 내지 않은 8천억원 분담금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사고 즉시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파격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초장기 계약으로 총금액이 3천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리 정부는 한국에 KF-21 분담금을 지금 즉시 지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현지시간 26일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약속을 이행할 것 이라며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아직 2,800억원만 납부해 당초 계획보다 8천억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초대규모 구매계약을 선포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KF-21 공동개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버렸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원 규모로 동남아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다른 동남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 에서 조차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산 무기의 위상은 천장을 뚫고 하늘높이 솟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모을 것이라 예고한 중거리 방공망 사업 현재 한국 미국 유럽 이렇게 치열한 3파전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나삼스가 당연히 수주전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은 최근 미국의 나삼스가 아닌 한국의 천궁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나삼스나 유럽의 camm 이하를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뒀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 유에이가 천궁 이를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 무기를 압도했기에 이 국가들도 한국산을 선택했다며 말레이시아도 당연히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천궁을 도입할 경우 이미 도입이 확정된 FAO-10 도입이 거론되는 KF-21과 함께 말레이시아 영공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영공이 한국산으로 도배가 되는 순간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체계로 공군력을 성공적으로 운용한다면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고 기존의 미국 일본산 무기에 의존하던 필리핀과 태국 등도 한국산 무기로 교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말레이시아는 여기에다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싶다고 전해왔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예상 못한 파격발표에 다급해진 인니는 이제는 절대 말을 바꾸지 않겠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즉시 입금하겠다고 전해왔고 심지어 조코위도도 인니 대동령은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야 한다며 한국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6일 연지시간 2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열린 2025-2045 국가장기 개발 계획 발표 행사에서 한국은 1987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3500달러 약 446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불과 8년 만에 12000달러 약 1527만원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동령은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적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인적자원과 기술 생산성질에 초점을 맞춰 이런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은행을 한국의 국민은행에 넘기는 초유의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에 은행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까지 인이가 한국의 태도를 180도 돌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